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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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저 우리 회장님들이랑 빠졌지? 네 빠져서. 어떻게 저기 먹었어? 요거가 좋아라고 거기서부터 배워야지. 그 저기까지? 여기까지? 아니 배워야지. 아 여봐. 범생이들은 당신이 보내준 걸로 공부를 했다는 거 아니야? 한 번만 더 훑고 그 뒤를 나가갔어. 따라서 한 번 가야죠. 흥보가 보고... 이것은 능청능청하니? 거들거들먹다면서? 능청능청한 짓이 시작. 흥보가 보고서 좋아. 반갑다 내 제비.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당상 당하 비가 비례. 편평하니 돌산구동. 무거거술같다고 이르라. 북해 흥룡이 여기기죽 부르고. 최우원관으로 넘는 듯. 단상 봉화기 축시를 물고. 화동석으로 넘는 듯. 북어 성악이 단철을 물고. 안으로 펄펄 날아들지. 안으로 펄펄 날아들지. 안으로 펄펄 날아들지. 흥보가 보고 괘이 억여. 흥보가 보고 괘이 억여. 괘이 억여. 괘이 억여. 흥보가 보고 괴이 어겨 찬찬히 살펴보니 절골양가이 와년 절골양가이 와년 절골 절골양가이 와년 절골양가이 와년 절골양가이 와년 아따 그냥 아이고 참말로 아니 자매님들이 거기 가서 시안 가서 길을 바꿨구만요 예술길을 받아갖고 온 것이요 아이고 어째서 멋들어지게 하는 거야 절골양가이 와년 절골양가이 와년 절골양가이 와년 절골양가이 와년 오색당사로 가 흡은 흔적이 가 흡은 흔적이 오색당사로 가 흡은 흔적이 오색당사로 가 흡은 흔적이 가 흡은 흔적이 아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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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아니, 아니, 아니. 오지, 아니, 아니. 아»,니. 그렇지. 어찌 아니 어찌 아니 내 재미 어찌 아니 내 재미 자, 그네 뛰는 모기야 그네 뛸 때 에이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잖아 우리, 우리, 우리 옛날 그네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온다고 그러니까는 어찌 아니 내 재미 전체적으로 그런 느낌이 안 드나 흥청 흥청 이런 느낌을 가지고 가야 돼 이게 전체가 그렇게 가는 거야 갖고 우쭈루쭈루 하면서 응? 아니, 그네 탈 때 이렇게 가잖아 응? 그네 타는 목으로 그렇게 어찌 아니 내 재미 시작! 어찌 아니 내 재미 엙 Th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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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둠을 보아 은표 박씨를 입에다가 물고 이리 저걸이 덤돌다 이리 저리 덤돌다 음보 양주 앉은 앞에다가 음보 양주 앉은 앞에다가 박씨를 툭 던져놓고 박씨를 툭 던져놓고 박씨를 툭 던져놓고 박씨를 툭 던져놓고 해군 간으로 날아간다 해군 간으로 날아간다 안으로 펄펄 날아들지 안으로 펄펄 날아들지 흥보가 보고 괴히 어겨 흥보가 보고 괴히 어겨 천천히 살펴보니 천천히 살펴보니 철굴양각이 완연 철굴양각이 완연 오색탕사로 가흡은 흔적이 오색탕사로 가흡은 흔적이 알희룡 알희룡 어머니 어찌하니 내 제비 어찌하니 내 제비 저 제비 거둠을 보아 저 제비 거둠을 보아 오은뼈 박씨를 입에다가 물고 오은뼈 박씨를 입에다가 물고 이리 저리 덤돌다 이리 저리 덤돌다 흥보 양주 안전 앞에다가 흥보 양주 안전 앞에다가 박씨를 툭 던져놓고 박씨를 툭 던져놓고 에구든 간으로 날아간다 에구든 간으로 날아간다 에구든 간으로 날아간다 에구든 간으로 날아간다 다 알아간다 다 알아간다 다 알아간다 안으로 펄펄 날아들지 안으로 펄펄 날아들지 흥보가 보고 괴히 여겨 흥보가 보고 괴히 여겨 찬찬히 살펴보니 찬찬히 살펴보니 찬흙을 양가이 화면 찬흙을 양가이 화면 고색당 사로 거흡은 근절기 고색당 사로 거흡은 근절기 아리롱 아리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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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어찌 아니 내 잽이 천재비 거동을 보아 거동을 보아 천재비 거동을 보아 천재비 거동을 보아 아니야 부아가 빨리 나와야지 거동을 보아 거동을 보아 천재비 거동을 보아 천재비 거동을 보아 보은뼈 박씨를 입에다 가물고 보은뼈 박씨를 입에다 가물고 이리저리 덤돌다 이리저리 덤돌다 궁보 양주 앉은 앞에다가 궁보 양주 앉은 앞에다가 박씨를 툭 던져놓고 박씨를 툭 던져놓고 애군 가을으로 따라간다 애군 가을으로 따라간다 겁나게 잘해 본지네 형 그러자 쫓겨있다가 가자 홍시가 먹으라 어떻게 생겼어 홍시처럼 생겟겠지요 흐흐흐흐흐흐 어머마나 맛나게 생겼다잉 이 누르지만 애아를 좀 넣어갖고 애아를 애아 애아를 숟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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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